오늘 말씀은 와부털지 7월 4일째 말씀입니다. 식명기 1장 1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모세가 가난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옛 기억에 대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고 또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신실하게 배신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실 죄인이어서 배신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가 똑같았던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배신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를 죽게 하려고 했다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좋은 방향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게 하고 우리가 살 수 없게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전에도 비슷한 일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목격자가 바로 우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비슷했습니다. 항상 이전에도 보면 힘들었고 괴로웠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던 것들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처럼 돌보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사실 광야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광야라고 하거든요. 식량도 없고 물도 없는 곳을 광야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었죠. 하나님만 있으니까 우리가 살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32절 말씀에 보면 또 그것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라고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제는 너무 자신을 크게 봐서 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복이 쉬울 걸로 알고 싸울 준비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3절 말씀에 보면 거역하고 의수되며 갔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못 보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을 너무 크게 보는 거예요. 환경을 너무 크게 봐서 이 환경 앞에서 하나님이 너무 작아 보여서 이 환경을 도저히 이길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것이 환경을 크게 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나를 너무나 크게 보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이 너무나 대단해서 나라는 사람이 너무 괜찮아서 내가 갖고 있는 환경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어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다 성경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환경이 너무 크지만 하나님께서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크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겸손함만 갖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현재 큰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도 좀 있으면 죽게 됩니다. 익숙한 광야를 떠나서 이제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던 한 번도 막닥뜨려보지 않았던 적들과 싸움을 해야 될 상황에 돌이켜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럴 때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겸손히 과거를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고 나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크게 보는 겁니다. 골리아과 다이세 싸움에서도 홍해 앞에 선 모세에게서도 가나안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지금 우리 앞에 닥친 문제 앞에 선 우리에게서도 우리 교회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